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영국 노동당을 고소했습니다. 그는 노동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페인을 지원하며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선대위는 22일 현지시간 연방선거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는 노동당은 해리스 부통령의 위험한 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리스 캠프가 외국의 영향을 이용하려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영국 노동당은 최근 100여 명의 활동가를 미국으로 보내 대선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 핵심 경합주에서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소피아 파텔이 자신의 링크드인에 게시했으나 해당 포스트는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고문인 리처드 그린엘은 영국 방송에 출연하여 우리는 외국의 대선 개입을 원치 않는다며 외국 세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고소당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방선거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고소는 영국 정당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은 여전히 초박빙의 판세를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는 당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자원봉사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이는 매 선거마다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머는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